마파라치 채널에 오신걸 환영합니다. 방탄소년단의 귀여운 막내 정국 블루웨어를 하고 쌍큼 발랄하고 쿨하게 귀여웠던 꾸기의 영상입니다. 드럼두 이렇게 잘하면 어떡해? 이렇게 잘생긴 드러머 보신적 있나요? 블루웨어가 마음에 속 든 정국 지금 필터가 좀 씌워져 있어서 모르겠는데 이게 색깔이 양이 바꿀 수 있나? 원래는 이거예요, 이 색이에요. 약간 민트색이죠? 여기가 초코색이니까 이제 민트초코예요. 제가 민초... 민초단이거든요? 저 민트초코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마음에 듭니다. 이거 괜찮네, 이게. 여기 약간 머리색이 약간 푸르스름하게 보이죠? V LIVE 생방송 중 시야가 마려웠던 꾸기 여러분들 정말 죄송한데요, 제가 올 때 커피를 좀 마실걸랑요.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.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. Can I go to restroom? I'll come back quickly. 화장실 한 번만 갔다올게요. 너무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죄송해요 여러분들 O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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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S YES 땡큐 땡큐 화장실 화장실 그렇게 꾸기는 시원하게 갔다왔습니다. 그린블루 브릿지 머리도 너무 이쁜 JK 앞으로도 좀 여러분들께 또 제가 쓰는 좀 추천템을 좀 보여드려야 되고 결론은 그냥 아미가 최고다 아미가 최고다 아미가 최고예요 역시 우리 아미 세상 귀엽고 아쉬운 작별 인사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안녕 안녕 바이바이 See you soon 갑니다 예예 들어가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꼭꼭 눌러세요